케이크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는건데 혜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? 뭐에요? 나무늘보라고 늙어혜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인형가게 보면 나무늘보 인형이 하나씩 꼭 떨어져요 항상 인형을 들어가지고 살까 말까 다 엄청 없는데 나무늘보 초창에나 청량이 안돼요 아 그리고 저희 다음 카페에 신곡 추천해주시면 저희 이제 새로 준비하려고 많이 연습기간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추천법 올려주시면 저희 그 안에서 선택하니까 많은 참여? 혹시 토요가 아까 언니가 말씀했던 것처럼 뭐 해줬으면 하는 머리나 어울릴 것 같은 머리 어떤 멤버가 이거 해주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는 개인곡 혹은 이제 토요가 다같이 이걸 쳐주면 예쁠 것 같다 하는 편곡 이런거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너무 귀엽고 논의야 동일하게 톱장